수능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중 어떤 성별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더 적합한 성별일까요?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남성을 고를까요 여성을 고를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착실하게 밟아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남성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성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생존능력이 월등하다. 무인도에서 남자가 힘을 내고 앞장서서 생활력을 보여주는 건 미디어가 세뇌교육을 시킨 거다. 유럽 리얼리티 프로를 보면 남자들은 하루가 지나면 바보가 되어버리더라고. 단 하루 만에 보슬비 맞으며 그대로 견뎌서 춥다고 울고. 여자는 주변에서 구한 것들로 가림옷 만들어서 야무지게 지내고 남자 옆에 와서 달래주고 그럼. 남자들 사냥한다고 다니다가 발에 상처나서 우는데 여자가 어휴 한심한 것들 일하면서 본인들이 사냥해서 남자 먹여살리더라. 남자보다 여자가 생존능력이 헐 뛰어나다는 거 몰랐지? 라는 글을 우리 여성들은 진지하게 믿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진짜 지능이 조금만 있다면 성별을 반대로 말했다는 걸 너무 정확히 알 수 있을 건데. 정말 실제로 우리 여성들은 생물학적 여성들만 사는 마을이 생기면 존나 번창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라는 질문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지도자 포함 모든 직업군 전원 여성이고 보안직 기술직도 여성만이 마을에서 근무 가능함. 출산은 가능하나 아들일 경우 같은 마을에 추방되고 딸만 가능한 이 마을 발전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여성들에게 주어집니다. 96%의 여성들은 여자들끼리 체계도 만들고 점차 발전하며 잘 될 거라 말하죠. 레알 멍청하고 나라 말아먹는 남자 없어서 미국 깨털고 세계 최강국 쌉가능이야. 인류 역사가 바뀔지도 몰라 인류가 만년 동안 이뤄낸 성과보다 여자만 있는 나라에서 만든 과학의학기술이 온인류의 영향을 미쳐서 역사가 바뀔지도. 여자만 있는 나라는 번영한다 원래 인류 조상도 난자끼리 임신 가능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바뀐 거래.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들이 보이십니까? 아주 대단한 생물학자 납셨죠? 진짜 제가 어디 경계선진흥장에 모인 카페에 글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잠재적 여러분들의 와이프가 될 여자들이 쓰는 사이트에 글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 여자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꾸고 인류의 기술이 발전하고 사실 과거부터 난자끼리 임신이 가능했다는 말을 하는 우리 멋진 여성들. 인권회사 블리자드에서 보여줬어 디그시오 시흥지우자 다양한 인종 그리고 여성 많은 곳이 발전하는 거.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들의 발언들은 정말로 사실일까요? 그녀들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여자들만 이뤄져 있는 간호사하는 여자들이. 지으시옷이 답인 것 같아 병원을 직장으로 다니는데 너무 힘들고 여초회사라는 게 너무 싫어. 여초회사 직장 때문에 내가 너무 암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고통 없이 죽고 싶어. 라는 말을 하는 이 여자는 어째서 여자들만 있는 유토피아 직장에 다니는데 힘들어할까요? 아 진짜 여초회사 너무 힘들다 이런 말 진짜 너무 싫은데 여초 다니니까 지으시옷하고 싶어. 오지랍과 참견 고나리질 뒷담아 외모품평까지 날 목조르는 기분이야. 여초회사 편가르고 정치질 진짜 오져버려서 돌아버리겠어. 라고 말하며 여자들만 있는 곳은 지옥이라 말하는 우리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남자 없이 여자들만 있으면 더 잘 산다는 그녀들의 말은 100% 망상이라는 증거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더 멀리 갈 것도 없고 젊은 여성들에게만 빌려주는 여성임대주택의 상황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자들끼리 있으면 주차장이 쓰레기장이 되어버리죠. 남자들만 있는 원룸아파트였다면 주차장이 자동차로 꽉 차 있겠지만 여자들만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없습니다. 그녀들은 한평생 자기 손으로 운전해본 적도 없고 언제나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타는 무임승차만 했기 때문이죠. 더러운 쓰레기장을 방치하는 여성들의 이기심에 집중할 필요도 있지만 놀랍도록 아무런 차도 없는 주차장을 봐보시죠. 여성들이 얼마나 남성들의 고혈을 빨고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부디 지능을 가지고 말하는 세상에 오길 바라겠습니다. 생존이라는 문제는 공감한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들끼리 모여서 오똑해오똑해 거린다고 바비떡하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심한 대다수 여성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고 치킨 한마디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 셋이 모이면 리더가 생기고 여자 셋이 모이면 왕따가 생긴다.